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윤이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자, 이 공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자, 여민지 파고 듭니다. 한 명 채쳐냈고, 여민지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자, 먼저 건어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왼발 각도가 정확하게 열렸는데 이거를 또 최애설 골키퍼가 쳐냈거든요. 오른쪽 측면에서 김상은 빠릅니다. 김상은 안쪽으로 한 번 쳐보려고 왼발 낮게 깔아줍니다. 빙글돌아서면서 여민지 슛! 아하! 골대를 때렸습니다. 자, 오늘 여민지 선수의 슈팅은 계속해서 최애설 골키퍼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슈퍼 세이브 최애슬! 슛! 자, 오늘 경기 모든 경주환 손의 슈팅은 여민지 선수가 기록을 왔으면서 아크의 정면 다시 한 번 안쪽 패스의 서지현 잡아내고 슛!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하하! 끝까지 막아서고 있는 장영 노블렛 핏입니다. 자, 이 패스가 한 번의 연결. 김상은 낮게! 다시 한 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하하! 자, 나이의 결정적인 슈팅. 하지만 이 공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강하게 태클 빠져나왔고 오른쪽 측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최애슬 펀칭! 그리고 슈팅! рем